오랜만에 보내요. 이 호롱불을 오랜만에 보내요. 이게 한 60, 70년대 이런게 가정집에서 전기가 들어온지 얼마 안됐어요. 시골에는 호롱불을 많이 썼죠. 석유 넣고 이런것들이 외갓집 가면 이런것이 있었어요. 이런 등들 많이 썼죠. 램프, 토시등, 기름램프, 아 귀한 자료네요. 귀한 자료들이 여기 실물하고 같이 있네요. 여기가 진짜 없는거죠. 피조개 형망, 피조개 잡을 때 이렇게 하나 봐요. 쪽대, 저런 쪽대로 사진이 되어 있네요. 쪽대를 어떻게 잡나. 통발이 이렇게 생겼네요. 우리 통발을 많이 봤잖아요. 통발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낙지추납, 문어단지. 낙지추납들, 문어단지. 바다로 주로 생업으로 먹고 사는 현녀들이 있는 옷들도 나와있네요. 죽방염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기들이 물이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두었다가 가두는것 같아요. 죽방, 농어이강망, 이건 머구리 장비, 바닷속 스킨스쿠버 장비, 바닷속 들어가는 장비, 승망, 다 고기 잡는 어부죠. 이중. 이중. 이중.